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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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신을 요구하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희생된다라고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확신, 뭐죠? 저는 확인에 확인을 거듭한 이후에 마음에 드는 것을 확신이라고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 정말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확신이 없는 그런 주식 투자, 주식 매매는 실패할 확률이 훨씬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터 린치도 이런 내용들, 그래서 얘기한 내용들이겠고요. 아무 근거 없이 드는 확신은 진짜 확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을 공부하시고 찾아보시고 관련 기사 내용 그리고 공시 내용 이런 내용들까지도 확인하시고 더군다나 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공부가 되고 난 이후에 드는 확신이 진짜 확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이란 어떤 것이냐? 주식의 기초.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이란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되겠습니다. 기업의 소유권을 이렇게 M분의 1로 확정한 증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즉, 100만 주가 지금 시장에 나와 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을 내가 한 주 보유한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 전체의 100만 분의 1만큼 내가 이 기업의 소유권을 가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기업의 주인이 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 가장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기업에 대해서 이런 의사결정 권한을 가장 크게 가지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 아래 제가 써놓은 것처럼 주식을 매수한다는 것은 그 기업의 소유권의 일부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 부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피자도 그려놨는데요. 피자, 이렇게 분할을 해놔서 이 조각 하나를 내가 가져서 먹게 되면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삼성전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회사죠. 그래서 삼성전자 예를 들어봤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시가총액 382조 원이라고 적어놨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시가총액이 404조 원을 넘어가는 그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382조 원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발행 주식 수가 총 59억 6천만 주. 그러니까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 매수를 한다는 것은 이 전체 382조 원을 59억 6천만 주로 나눈 것과 같은 갑시다. 그것이 바로 이 주식 가격, 주가가 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린이 여러분들, 특히나 주린이, 주생아 이런 주식 초보분들은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즉, 내가 매수하는 주식 가격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시가총액,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전체가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동정업계에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인가, 이런 비교를 해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MTS나 HTS 들어가시면 HTS 기준으로는 차트 위에, 차트 상단에 시가총액이 계속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확인하시고 이런 한마디로 상승하는 그런 섹터, 상승하는 테마에서 이런 기준이 되는 대장주가 올라갈 때 한마디로 뒤따라가는 이런 동정업계의 주식 매수할 때도 이런 시가총액을 보신다면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기업의 주가가 지금 이만큼 올라왔는데 그럼 뒤따라가는 그런 기업의 주가도 이만큼 쫓아가겠구나. 이 정도 차이 이것을 시가총액으로 볼 수 있다. 이 부분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또 배당금. 제가 우리 이 기자 가족분들께 배당금까지도 챙겨드린 기억 많이 나실 겁니다. 배당금 중요하죠. 배당금이 뭔가요? 이 배당이란 말은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유 지분에 따라 그러니까 전체에서 얼마 정도 가지고 있나 주식의 지분에 따라서 기업의 이윤을 분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기업의 이익 중에 일부를 전체 주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것들을 배당금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배당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배당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1년에 한 번 배당을 해주는 그런 기업들도 많지 않았을 때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분기배당 그리고 월배당식으로도 계속 바뀌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가가 상승해서 내가 거기에서 매매를 통해서 얻는 그런 수익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발전을 해가는 과정에서는 점점 더 배당금 그러니까 이 배당의 역할 배당의 중요성 자체가 계속 커질 겁니다. 그래서 배당이 잘 나오는 회사 기존의 우리나라에서는 한마디로 회사의 안 좋은 내용들을 조금 주주를 주주의 그런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배당금도 활용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그런 때는 지나가고 서서히 지나가고 앞으로는 정말로 기업회사 한마디로 주식회사의 본연의 역할인 한마디로 이윤을 창출하고 이윤을 나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배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배당금도 쏠쏠하게 들어오니까요. 이런 배당금 역시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꼭 챙겨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넘어가서 이제 종합주가지수 코스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기업의 대부분이 여기 코스피에 해당합니다. 물론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BM이라든지 LNF 이런 2차전지 관련된 주식들은 코스닥 시장에 많이 있죠. 여기도 분명히 대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기아라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기업들은 코스피에 속해 있다. 그래서 이 코스피 시장의 진출 한마디로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는 것이 코스닥보다는 상장 조건이 더 까다롭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80년 1월 4일에 코스피에 상장된 모든 기업들 시가총액을 100으로 정한 뒤에 그 다음 그 이후에 코스피 시장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숫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600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죠. 2600선 위에 올라섰다라고 한다면 1980년 1월 4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26배 이상 올라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이 그 위로 올라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기업들은 코스닥 대비해서 변동성이 조금 작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이지 100% 그렇게 적용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코스피 상장 기업들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등 이런 굵직굵직한 그런 회사들이 코스피 상장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볼 텐데요. 지금 이런 차트의 모습도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개별 종목 단에서만 차트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전체적인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도 차트 분석은 가능합니다. 기술적 분석이 이렇게 폄하되는 그런 경향성도 보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저도 역시나 기술적 분석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매매나 아니면 이외의 다른 내용들 이런 추세 그리고 차트 그리고 기술적 분석 이런 내용에 의해서도 투자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개별 종목 단에서만 아니라 코스피, 코스닥 전체 시장에서도 기술적 분석은 필요하다라는 얘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도 볼 텐데요. 코스닥 시장,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벤처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코스피 대비해서 상장 기준이 덜 까다롭기 때문에 먼저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가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최근에 LNF라든지 아니면 포스코 DX라든지 이런 종목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 뉴스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1996년 7월 1일을 100포인트로 기준을 잡고 현재 지수를 나타냅니다. 자, 지금 그럼 코스닥 지수가 900포인트 선에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1996년 7월 1일을 100포인트로 했다면 이런 부분도 판단이 가능하시죠. 자, 코스피 시장에 대비해서 변동성이 조금 크다라고 그런 경향성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아무래도 규모가 작은 중소벤처기업, 전체적으로 시총이 조금 작은 회사들이 많이 분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시장 투자자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많이 투자를 하죠. 하지만 고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고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큰 위험도를 가지고 있는 만큼 큰 수익이 기대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상장 기업들 한번 보면요. 에코프로 그룹 가장 유명하죠.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기업들, 코스닥 상장의 대표주 되겠습니다. 그리고 HLB, 이런 바이오 기업주들도 많고요. 뭐 카카오게임즈, 이런 게임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CJENM이라든지 아니면 외에 SM엔터테인먼트 이런 회사들도 코스닥 상장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 추세를 유지하는지 그리고 고점, 저점 이런 부분들 매물대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역시 시장에 영향이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산업 분석도 하셔야겠지만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이런 차트 분석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는 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 역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코스피를 기준으로 했을 때 2700선 부근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저항을 맞는다. 왜? 2700선 부근, 2650에서 2700선 부근에는 이전에 많은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물대에 존재하는 그런 한마디로 대기 매물이 쌓여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2650을 넘어서 2700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 더 큰 힘이 필요하다. 큰 힘,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거래대금, 돈이 들어와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만큼 거래가 많이 되고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와야 2700선을 넘어설 수 있겠다라는 점 제가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반대로 코스피 기준으로 2500선에 또 많은 매물대가 존재한다.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내려와도 2500선 부근에서는 지지받을 확률이 더 크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매물대를 넘어서면 그 매물대는 지지로 변화하고 넘어서지 못하면 계속 저항으로 납니다. 이 부분은 종목의 차트를 보실 때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코스피, 코스닥 차트를 보실 때도 같은 내용으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식의 기초. 이런 내용까지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으신 분은 조금 다른 일을 보셔도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모르시고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볼 텐데요. 이것을 양봉이라고 하죠. 플러스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아래 꼬리가 있고 이렇게 위에 꼬리가 있고 중간에 네모, 빨간 네모가 있습니다. 이렇게 봉이 있는데 여기 이 점이 오전 9시에 주식 시장이 시작했을 때 나오는 시가가 되겠고요. 시가에서 이만큼 내려왔다가 다시 복구하고 올라서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았다는 것은 이 부분이 오늘 장중에서 가장 저가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만큼 장중에 이만큼 올라섰다가 위에 이런 윗고리를 달고 다시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장중 최고가는 이 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네모로 마무리된 여기가 오늘의 종가. 그러니까 오늘 시장 끝날 때는 이 가격으로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써놨는데요. 시가는 당일 오전 9시에 시작하는 시작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종가는 장마감 하고 난 가격 오늘의 최종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가는 당일 최고가 당일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고요. 저가 당일 최저가 가장 낮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봉을 가지고 한마디로 캔들을 가지고 주가를 설명하는 것이 워낙 한눈에 보기에도 쉽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적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과거에 일본에서 쌀집을 운영하는 쌀가게 주인이 하루에 쌀이 얼마에 들어왔고 얼마에 나갔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양봉 봤으니까 은봉도 한번 볼 텐데요. 은봉이라는 것은 시가보다 시작하는 가격보다 가격이 떨어졌을 때, 하락했을 때 나오는 차트 캔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네모 박스 이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에 꼬리를 단 위 꼬리는 이 부분이 장중 최고가 그리고 여기 이 네모는 시가 한마디로 시작하는 가격 그리고 내려왔을 때 이만큼 가격이 내려왔다가 다시 최종적으로 이 가격으로 마감했다 그랬을 때 여기가 종가 그리고 저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이런 부분들 시가, 종가, 고가, 저가 마찬가지 내용이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거래량 설명을 드릴 텐데요. 거래량. 제가 차트 볼 때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래량이라는 거. 이 기자 시청자분들이라면 누구나 잘 아실 겁니다. 거래량이 왜 중요한가. 제가 몇 번, 아니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만큼 강조를 했던 내용인데요. 거래량 정말 중요하다. 왜? 거래량은 주가를 선행하는, 한마디로 주가에 앞서서 나오는 그러한 선행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선행지표 중에서도 주가의 앞선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내용들이 바로 이 거래량이다. 거래량,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이렇게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주가 차트 아래에 이런 캔들들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이 바로 거래량, 이날 거래가 얼마만큼 됐는지를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만큼 쭉 올라왔을 때 거래량이 많구나.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거래량이 적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뒤에 가서도 계속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유통주식수를 넘어서는 것들이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통주식수는 한마디로 주식 전체 주식수 중에서 시장에서 한마디로 코스닥,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주식의 양을 얘기하는데요. 뒤에서 계속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은 매매, 즉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진 총량을 성명한다. 거래량은 그 주식이 얼마나 핫한지, 시장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얼마나 주목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도 되겠습니다. 거래량이 급격하게 많아진다는 것은 하나의 변곡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승이 나오건 아니면 하락이 나오건 이것들이 앞으로 추세적으로 쭉 이어진다. 한마디로 어느 정도의 관성을 가지면서 쭉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래량이 많아진 이것들을 가지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 기자 가족분들은 이제 라공기법에 대해서도 많이 아실 텐데요. 라공기법, 제가 따로 만들어놓은 역사상 신고가 매도법에 대해서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지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역사상 신고가 영역으로 넘어갔을 때는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아지면 그날 상승이 나오건 하락이 나오건 상관없이 이건 추세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빨리 탈출하셔야 된다. 제가 이런 것까지도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라공기법에서도 이런 거래량을 지표로 하는, 거래량을 기준으로 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 거래량이 어떤 의미고 거래량이 왜 중요한지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이동평균선 볼 텐데요. 이동평균선이란 N일간, 그러니까 며칠간의 주가를 합해서 그것을 나눈 평균값을 연결한 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3일선,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 이렇게도 많이 나누죠. 이런 3일선은 3일 평균 가격을 선으로 연결한 것이다. 그리고 5일선은 5일 평균, 그리고 10일선은 10일 평균, 20일선은 20일 평균을 연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3일선, 그리고 5일선, 10일선이 중요한가?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5일선, 10일선, 20일선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5일선, 왜 중요할까요? 휴일이 있기 때문이죠. 일주일에서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기간은 5일, 토요일, 일요일은 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5일선의 평균은 일주일 동안의 평균 값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0일선은 어떻게 될까요? 2주일이 되겠죠. 그럼 20일선은요. 네, 한 달 가격 평균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21선을 많이 보는 것은요. 우리나라는 월급제를 많이 시행하기 때문에 21선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즉, 한 달 단위로 돈이 들어오고 거기에서 주식 매수를 하는 이런 습관적인, 관습적인 이런 행태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이것과 달리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11선을 더 중요시 생각합니다. 왜? 격주제로 급여를 받기 때문이죠. 격주제가 아닌 주급제로 받으면 5일선을 더 중요시 보겠죠. 이렇게 생활 습관 한마디로 이런 내용까지도 주식에 대해서는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 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월급제를 시행하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21선을 가장 많이 본다. 그리고 분기 단위로 나눠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곳들도 많기 때문에 61선, 그리고 121선, 반기 단위로도 봐야겠죠. 그런 다음에 241선, 연 단위로도 봐야겠죠. 이렇게 3일선,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 241선 이런 부분들이 다 거기에 맞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전체 거래일수가 241이 조금 넘는 이런 정도가 되기 때문인데요. 다른 해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휴일이 더 많은 나라들도 있고 주식 장신은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200일선을 더 중요시 생각한다. 100일선을 더 중요시 생각한다. 이런 부분은 이런 문화적 차이, 생활의 차이가 반영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이동평균선은 각각이 지지와 저항이 된다. 왜? 3일선, 그리고 5일선 이렇게 보시면 일주일 동안 내가 산 가격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내 본전 가격이 되었구나라고 하기 때문에 빨리 팔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큽니다. 그리고 반대로 위에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산 사람들이 지금 여길 떨어지면 내가 손해보는데 라고 해서 지키려고 하는 심리가 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지와 저항, 이런 생활 습관, 생활 패턴과 함께 사람의 심리가 다 녹아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추세상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이런 이동평균선이 용이하게 사용이 된다.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시 상승 추세가 강화되고 역배열 시에는 하락 추세가 심화, 강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 이동평균선이 같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정배열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역배열은 이런 부분들을 깨고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들을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뒤에 가서 계속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까지도 체크를 하시면 좋은데요.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이런 내용 물론 하나하나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단기 이동평균선,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 시에는 상승 반전 가능성이 크다. 즉, 이렇게 보겠습니다. 21선과 61선이 있는데요. 21선이 더 단기죠. 그러니까 한 달 평균 가격이 아래쪽에 있다가 한 달 평균 가격이 3개월 평균 가격을 넘어서는 이 지점을 바로 골든크로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데드크로스는 반대겠죠.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했을 때는 하락 반전 가능성이 크다. 여기도 보겠습니다. 21선, 한 달 평균 가격이죠. 61선, 이 녹색은 3개월 평균 가격입니다. 그런데 한 달 평균 가격이 3개월 평균 가격을 뚫고 내려온다. 이건 가격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더 가격이 더 심하게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골든크로스에 반대되는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가격이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역시 관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넘어가서 또 다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가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지만요. 이렇게만 주가가 흘러간다면 주가는 굉장히 오랫동안 천천히 상승했다가 단기적으로 내려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바꿔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쉽게 이렇게 제가 좀 더 얘기 드리려고 이 부분만 강조해서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것인데요. 주가는 기본적으로 전체 주가를 기록하는 한마디 1년이 되었건 10년이 되었건 우리나라 주식은 특히나 80%는 하락 또는 옆으로 횡보하는 이런 기간을 갖고요. 20% 정도의 기간 동안 상승을 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적용시키지 마시고 그냥 주가가 이런 단계를 보이면서 상승, 하락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복 단계. 많은 분들이 이 잠복 단계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냥 횡보. 지금은 제가 약간 우상향하는 것으로 표시를 해놨지만 그냥 내려가면서 잠복을 할 수도 있고 올라가면서 잠복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상승기를 가정해서 제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우상향으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잠복 단계. 이렇다가 인식 단계. 지금 이 종목이 굉장히 좋아. 지금 이 산업이 좋아지고 있어라고 인식을 하는 인식 단계에서 본격적인 가격의 시작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단계를 밟을 수도 있겠죠. 여기서 조종.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언론 보도가 급증하면서 각 기대감을 일으킨다. 이럴 때 상승이 급격하게 나오고요. 이럴 때 많은 대중, 일반 투자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럴 때 많이 매수를 하시죠. 이런 다음에 탐욕과 환상에 젖은 이후에 새로운 패러다임까지 나왔다. 이번에는 달라. 이번에는 과거와 달라. 이런 내용들이 계속 회자가 되면서 꼭지를 만들고 내려왔을 때 많은 분들은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야 라고 현실을 부정하십니다. 이런 이후에 이렇게 쌍봉을 만들고 다시 내려오는 과정들을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럴 때 공포와 투매. 그리고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는 완전 좌절해서. 주식시장을 떠나야지 이렇게도 생각을 하셨다가도 계속 머물고 했던 경험들 많은 분들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식시장을 떠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이런 과정들을 겪지 않게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고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을 그런 부분에서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기억하셔야 될 게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경험이 없게 계속 수익을 보는 분들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특히나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3%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장이 좋을 때 장 상황이 계속 좋을 때도 10% 남짓입니다. 10% 내외 이 정도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돈을 벌어 가시고 나머지는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단기적으로야 수익 크게 보실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 그리고 우리 이기자 시청자분들께 바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한마디로 1년, 2년, 10년 동안 계속 계좌가 불어나는 수익이 계속 쌓이는 이런 것들을 바라기 때문에 이런 내용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한마디로 도파민이 분비돼서 짜릿함을 느끼고 신난다, 즐겁다 이런 부분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나의 자산이 늘어나는 이런 부분으로 주식 그리고 투자를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드린 내용들과 마찬가지의 내용인데요. 차트 보실 때 이런 상승추세선 한마디로 이런 흐름을 보인다면 저점과 저점, 저점을 잇는 이런 상승추세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역시 평균값과 내용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평균값이라면 아까 제가 얘기 드린 이동평균선과 같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 상승추세선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지가 된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고점과 고점, 고점을 잇는 선은 하락추세선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올라갈 때 저항, 올라갈 때 저항. 이렇게 저항을 받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박스권에서 횡보추세선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역시 윗부분에서는 저항, 아랫부분에서는 지지받을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용들, 지지와 저항 이런 부분들까지도 기본적으로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지지를 받고 왜 저항을 받는가 이런 부분들은 앞에 얘기 드린 그런 가격과 그리고 심리와 이런 부분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 여기 이 정도면 본전이야, 이제 수익이야, 빨리 팔아버려야지. 수익을 빨리 확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반영되고 여기는 여기서 더 내려오면 손해야, 안 돼, 지키고 싶어. 이러한 사람의 심리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기 지지받고 올라갔을 때, 여기서 계속 저항을 맞는다고 했을 때 여기 부분 저항이지만 이 부분을 힘 있게, 힘이 뭐라고 했죠? 거래대금, 거래량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뚫고 올라서면 이 부분은 다시 저항이 아니라 지지로 바뀌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저항을 만났다가도 내려오면 이 부분이 지지가 되는 확률이 크다. 그 부분 심리적으로 얘기 드렸습니다. 이후에 이런 주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역시나 거래량, 거래대금, 한마디로 힘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마디로 사람의 심리나 그리고 주가의 패턴들을 분석해서 만든 것이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런 나공기법인데요. 나공기법, 이 알파 구간, 추세를 한번 만들고 시세를 한번 터뜨린 이후에 이 고점 알파 상단선을 만드는 구간을 알파 구간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지지받는 한마디로 바닥 따지는 구간이 되겠죠. 이런 부분을 브라보 구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후에 이런 위의 상단 이 부분, 이 저항, 이 중간 저항, 상단선, 중단선, 하단선이 될 텐데요. 이 중단선을 뚫고 넘어서는 브라보 구간을 넘어서는 이 부분을 시, 찰리 구간이라고 명명을 하고 앞에 알파 구간의 최고점을 넘어서는 이 구간을 델타 구간, 이렇게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 이렇게 구간을 나눠놓고 한마디로 일정한 패턴에 의해서 나오는 이런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비중 조절 혹은 매수, 매도를 하는 것이 바로 라공기법의 기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라공기법, 얼마나 유용한지, 얼마나 쉽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제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상단선, 중단선, 하단선이 그어지는 이 내용들도 역시나 저항과 지지, 이 내용과 관련이 돼 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알파 구간, 브라보 구간, 찰리 구간, 델타 구간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상승이 나온 자리, 그러니까 최고점 자리, 기준이 되는 이 자리를 만들어주는 자리가 알파 구간 그리고 첫 상승 이후에 바닥을 다니면서 횡보하는 자리가 브라보 구간 그 다음에 이 알파 구간 이후에 브라보 구간 이 것을 넘어서는, 이 중단선을 넘어서는 구간이 바로 찰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기자 가족분들은 이 찰리 구간에 있는 그런 주식들을 많이 주로 매매를 하시죠. 이후에 이 알파 구간, 알파 구간 기준이 되는 자리를 넘어서고 이제 신고가로 넘어선 이런 자리, 이런 구간을 델타 구간이라고 한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곤 기법은 각 구간에 따라서 다른 라곤 되는 자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라곤이라는 것이 뭡니까? 조준, 한마디로. 전투기가 저기 적기를 발견해서 조준해서 쏘는 그 내용들을 라곤이라고 하죠. 그래서 알파 구간을 제외한 브라보, 찰리, 델타에서 각각 저는 라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알파 구간을 제외한 브라보, 찰리, 델타. 여기에서도 각각 라곤 되는 지점이 다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 지지가 되는, 한마디로. 일단 지지가 된다고 확인한 이후에 이 지지되는 점을 라곤, 한마디로 매수 자리, 매수 타점으로 보는 것이고요. 이후에 이렇게 나왔을 때, 그리고 한마디로. 이 저항이 되는 자리를 뚫기 직점 자리, 이 부분을 또한 브라보, 라곤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에너지, 힘, 즉 거래량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브라보 구간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라곤 포인트가 존재한다. 이제 넘어가서. 그럼 다음에 이 부분들 어떻게 볼 것이냐. 찰리 구간, 찰리 라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찰리 라곤은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넘어섰을 때 브라보 라곤에서 잡지 못하면 이 아래, 한마디로 여기서 다시 지지받을 때 여기가 새로운 찰리 라곤 구간이 되겠고요. 여기 지지받는 걸 확인한다. 그리고 하나 더. 마찬가지가 되겠죠. 알파 구간의 이 상단선을 넘어서려고 하는 이 지점이 또한 찰리 라곤 지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찰리 라곤. 이 아래는 지지를 보면 되고, 이 윗부분에 찰리 라곤은 거래량을 보셔야 됩니다. 거래량이 터지고 한마디로 힘을 받아서 위로 올라가는 이 포인트를 잡아내는 것이 바로 찰리 라곤 잡는 기술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 공부하시고 저와 같이 하시면 누구나 쉽게 차트 보면서 익혀나가실 수 있으니까요. 어렵지 않다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델타 라곤 볼 텐데요. 델타 라곤은 이 부분을 넘어서, 신고가 영역으로 넘어서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델타 라곤은 한마디로 점점 더 가파라지는 이런 주가 상승의 경향을 보이겠는데요. 이 델타 구간에서는 그래서 3일선, 4일선, 5일선 이런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라곤 잡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3일, 4일, 5일 이 부분의 차이를 보이는데요. 저는 그 중간중간의 점들도 봅니다. 왜? 기준에 올라서는 내용 한마디로 이 각도를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승 각도 언제는 이렇게, 언제는 이렇게, 언제는 거의 직각에 가깝게 상승할 때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 심화 과정에 가면 몇 도에서 몇 도는 3일선을, 몇 도에서 몇 도는 4일선을, 몇 도에서 몇 도는 5일선을 이렇게 나눠서 얘기 드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일선, 5일선을 기준으로 잡는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라곤 지점. 기본적으로 라곤은 어떻게 잡는가. 매수 타점 잡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델타 라곤 장대 양봉 이후에 이렇게 얘기 드린 바대로 쭉 제가 글로 써놨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넘어가서 이제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브라보라곤 지점, 그리고 찰리라곤 지점, 델타라곤은 이 이동평균선에서 이런 식으로 잡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차트를 여러 개 계속 넘겨 가시면서 어디서 내가 라곤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가 라는 점.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올 때 한마디로 이 저항을 뚫으려고 하면 이 상단선을 뚫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 드렸죠? 이런 거래량. 힘이 필요하다고 얘기 드렸죠? 이 거래량이 이렇게 설 때 한마디로 이 거래량이 실리면서 뚫어줄 때 한마디로 여기에서 나는 매수를 한다. 이게 찰리라곤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기 때문에 라곤 기법이 유용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브라보라곤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으니까요. 찰리라곤을 기본으로 설명드리면 이렇게 넘어올 때 역시 거래량이 실리죠? 마찬가지로 여기를 넘어설 때 이렇게 거래량이 터집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것은 한마디로 장이 끝났으니까 이만큼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장중에 어떻게 하라? 장중에 이미 9시, 10시가 됐는데 이만큼 거래량이 넘어서버리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올 때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올 때라고는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기본적으로 상단선, 중단선, 하단선 이렇게 기준선만 그리고 잡을 줄 알아도 이런 부분들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 얘기 드립니다. 자, 이제 투자에 있어서 손실과 수익은 불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고 투자자의 일생 동안 쫓아다니다. 실패에 대한 진지한 분석만이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코스톨라니의 얘기와 함께 이제는 계좌 관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손절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셔라라는 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계좌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이 손절 못하고 그냥 많이 떨어지면 덮어놓고 언젠간 오르겠지. 뭐 내년쯤 오르지 않겠어? 아니면 뭐 한 3년 있다가 오르겠지. 이러면 자꾸 기회비용만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절 중요합니다. 하지만 손절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이 산업군 자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다. 이럴 때는 손절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산업군 전체가 아니라 이 종목 하나가 이슈가 있어서 올랐다가 내려왔는데 이때는 칼같이 손절을 해야 됩니다. 손절 정말 중요하니까요. 손절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 하지만 손절도 너무 작게 되면 당연히 내 계좌가 내 전체 자산이 줄어듭니다. 이런 부분들도 제가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이이자 방송을 통해서는 그런 손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필승 종목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필승 종목의 힘을 많이 느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험관계상 제가 빨리 넘기도록 할 텐데요. 절대 상승장에 취해서 시장의 상승이 나의 실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운으로 수익이 났는지 진짜 내 실력으로 수익이 났는지는 확신을 갖는 그런 공부의 유무 이것으로 판가름 납니다. 시장에 순응하시고 시장을 이기려고 당연히 시장을 이겨야 되죠. 하지만 내가 시장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옳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장 접근하시면 시장에 자연히 순응하게 되고 훨씬 더 높은 수익률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락장의 원칙 매매 횟수 줄이고 금액 줄이고 보유기간 줄이고 주식 비중 줄이고 이렇게 해서 하락장에서는 살아남고 반대로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것만이 여러분 계좌가 계속 늘어나고 상승하는 것으로 얘기 들을 수 있겠고요. 승률을 높이는 데도 집중하셔야 됩니다. 높은 승률 우리 필승 종목 승률이 얼마나 되는지 잘 아시죠? 이런 내용들도 꼭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분산 투자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우리는 지금 집중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내 자산이 늘어났을 때는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라는 이런 우리 또 누구나 알고 있는 이 회사 주식 하나라도 갖고 싶잖아요. 이제는 너무너무 비싸서 물론 시주도 있지만요. 이렇게 주식 대가의 이런 얘기를 끝으로 오늘의 주인위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휴일을 맞아서 제가 이렇게 주인이 강의 주인이 교육 준비했는데요. 과거에 이미 했던 내용을 반복한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조금 더 추가해서 내용 얘기 드렸으니까요. 휴일 맞아서 푹 쉬시는 동안 잘 배워가셨길 바라겠고요. 내일 또 새로운 모습으로 주시장에서 그리고 방송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필 승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